제인 조준은 어명을 따라 오라를 받으라! 네 이놈들! 내 죄가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! 제인 정도전과 함께 역당을 지어 무고한 이들을 탄핵한 제인이라! 포은 선생이 먼저 움직였다. 한 발 늦었어. 뭣들 하냐! 어디 걸고 오너라! 무슨 일이오? 지금 이 시간부로 부만호 이방과를 삭탈관직하라는 어명이 내려왔소. 뭐라? 이게 무슨... 이제 부만호가 아니시니 그만 나가시지요. 이놈들 아무런 언질도 없이 이게 무슨 경우란 말이야! 저희가 끌어낼 수도 있으니 순순히 나가주시지요. 네 이놈들! 네 이놈! 네 이놈!